수리 능력 이론 점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능력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이론 부분이 그래도 좀 많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죠 아무래도 일단은 수리 능력에서 하위 능력 4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각각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능력의 하위 능력 4가지는 첫 번째 기초 연산이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가 취지에 맞게 가자 취지에 맞게 가자가 트렌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 연산 능력이라고 하면 기초 연산과 관련된 실제로 계산을 하게끔 하는 형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연산이다 그러면 첫 번째는 계산 특히 사칙 연산이라든지 사칙 연산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지수 어떤 숫자의 제곱이라든지 세제곱이라든지 그런 숫자들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과 관련된 내용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계산은 그냥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는 건데 응용 계산이 있습니다 응용 수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응용 수리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의 형태가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뭐 들어간다고 치면은 넣을 수 있는 건 많겠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경우의 수라든지 뭐 확률 뭐 이런 것들도 응용 계산 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히 들어갈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초 연산이다 라고 하면은 응용 수리 이렇게 좀 뭉그려서 얘기를 할 거고 제가 요거 소개한 다음에 이어서 바로 설명을 할 때 또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계산은 어쨌든지 간에 해야 되지만 응용 수리는 어떤 유형인지를 알고 가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계가 있습니다 이 기초 통계 파트에서는 주로 물어보는데 통계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평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는 분산 삼포도라고도 하거든요 표준 편차 이 두 가지가 메인입니다 물론 물론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할 때 이런 내용들에다가 부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주인공이다 통계 파트는 사실 굉장히 깊지만 기초이다 보니까 기초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만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표 분석 능력이 있습니다 도표 분석 능력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자료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 해석이다라고 하면 흔히들 저도 이제 현장에서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학생들이 보통 자료에서 문제를 푸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선택지를 보고서 위에서 막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열 문제 내지 이신 문제가 끝나요 그럼 머리가 아파요 짖근짖근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단순히 계속 찾기만 하다 보니까 짖근짖근한 거예요 찾는 게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사실은 그렇게 가면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많이 정확도를 높이면서 풀려면 어떠한 룰을 정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제가 이런 부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료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자료 해석의 순서입니다 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슬쩍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도표 작성이 있어요 이 도표 작성 능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의사소통 능력에서 문서 작성 능력처럼 실제로 작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물어보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작성하는 것은 실제로 작성되어 있는 걸 가지고 예를 들면 빈칸이라든지 뚫었습니다 빈칸을 뚫어놔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마저 채워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도표 작성 능력이 들어가는 것 중에 빈칸 채우기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가 딱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올바르게 고치시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도 도표 작성 능력의 대표 유형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얘가 가장 흔한 형태인데 자료 변환이 있습니다 자료 변환 같은 경우는 표에서 그래프로 가는 거예요 그래프로 이렇게 가는 형태를 자료 변환이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 어느 정도의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100% 풀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어떤 시 야? 시각?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초 연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수리 능력은 특히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저도 이제 현장에서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라고 시간을 재고 풉니다 뭐 예를 들면 50문제 50문제 이렇게 50문제 60분 이렇게 시간을 재고 푸는데 보통 보면은 기초 연산 능력에 해당하는 것 중에 우리 응용계산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응용계산은 보통 30초에서 길어도 1분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넘기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는 얘기고요 됐죠? 그래서 고려한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차근차근 전부는 아니지만 필요한 내용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사치견산 이런 내용이 있고 수의계산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단위 환산표가 있어요 단위 환산표는 길이, 넓이, 부피, 들이, 무게, 시간, 할품리 모두 다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 사실 모르는 내용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조금 더 보충을 할게요 일단은 할품리를 보시면은 소수점 첫째 자리라는 게 10%를 얘기하는 겁니다 10% 그래서 할은 10%를 얘기하고 푸는 1% 리는 0.1%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합시다 모두 있어요 그래서 할품리, 모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는 소수점 넷째 자리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0.01%까지 물어볼 수도 있다 모라는 표현이 등장했을 때 혹시라도 등장했을 때 오 얘는 뭐지?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볼 만한 것들 중에 넓이를 보시게 되면 1제곱센치, 1제곱미터, 1제곱킬로미터가 있잖아요 근데 간혹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1헥타아릅니다 헥타르라는 것도 사실 많이 쓰거든요 근데 헥타아르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만 제곱미터입니다 됐죠? 자 여기서 응용이 가능한 게 뭐냐 1제곱킬로미터가 100만 제곱미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1제곱킬로미터다 라고 한다면 얘는 100헥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추가적으로 넣어 놓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가 요즘 좀 이슈예요 데이터에 대한 것도 대부분이 알고 계실 테지만 체크합시다 그래서 1024 바이트가 뭐예요? 1킬로바이트죠 그렇죠? 킬로바이트 됐죠? 그 다음에 1024 킬로바이트가 1메가바이트고요 자 이게 1024가 2의 10조곱입니다 1024 메가바이트가 1기가바이트고요 그 다음에 1024 기가바이트가 1테라바이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이건 단위는 아닌데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을 여기서 안 하면은 뒤에서 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10의 3제곱 10의 6제곱 10의 9제곱 10의 12제곱 이 4개 정도는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얘가 뭐냐? 바로 1000이죠 자 얘가 뭐죠? 100만입니다 얘가 뭐죠? 10억입니다 1조예요 이렇게 맞춰볼까요? 1조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애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왜 얘네를 알고 있어야 되느냐 단위 가지고 장난치는 케이스가 은근히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뒤에 보면은 단위가 표혜석 같은 경우 단위를 볼 때 100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100만 이렇게 써 있을 때 밑에 자료를 보니까 31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31이 아니라 3,100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3,100이 있었다고 했을 때 단위가 100만인데 3,100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3,100이 있고요 뒤에 100만이 있대요 그럼 얘는 얼마인 거예요? 31억인 거예요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 3제곱 단위로 끊어준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31억이라고요 31억 됐죠? 이 되셨죠? 왜? 3개씩 끊으니까 이래야 연산이 빨라지고요 실제로 단위 하나 가지고 틀리게 하거나 예를 들면 이거를 문제에서는 310억이라고 했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되셨죠? 그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표 밑에 나와 있는 단위 한산 표 밑에 나와 있는 내용도 참고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수와 식 파트가 있습니다 자 수와 식에서 우선 약수와 배수가 있어요 그죠? 자 약수와 배수는 시험에 얘가 단독으로 등장한다 안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독으로 등장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대신 얘는 배경지식으로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약수와 배수의 개념은 왜냐하면 단독으로는 사실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적절히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약수와 배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약수와 배수는 이런 거죠 A는 B 곱하기 C다 이렇게 돼 있을 때 A는 B와 C의 배수입니다 배수 그 다음에 B하고 C는요 A의 약수가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12 12는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이렇게 곱으로 표현이 되죠 곱으로 표현됐을 때 여기 써있는 숫자들이 모두 다 뭐예요? 12의 약수고요 12는 이 숫자들의 배수다 이 관계예요 그죠? 자 그래서 약수와 배수 이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수라는 게 등장합니다 자 소수는 역시 중요해요 특히나 소수 가지고 하는 응용계산 중에 수열 문제가 있습니다 수열 소수의 배열을 나열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소수라는 것은 어떤 출제자의 어떤 아이디어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또 유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수는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걸 외우고 있지 않으면 등장했을 때 얘가 뭔지 몰라요 그쵸? 얘가 등장했을 때가 뭔지 알려면 소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소수다 그러면은 어떻게 기억하죠? 소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게 정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수 관련된 걸 주면 항상 1을 포함시키는 학생들이 있어요 1 왜냐하면 1과 자기 자신이 약수인 수 이러면은 1은 1과 자기 자신이 약수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소수라는 표현이 그렇게 들어가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교재도 나와있지만 약수가 2개인 수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30 이하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 3, 5, 7 11, 13 17, 19 2, 10, 3, 19 자 그래서 10개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됐죠? 수열 문제에서 좀 중요하게 쓸 수 있고 어떤 출제자의 아이디어 때문에라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소수까지 봤습니다 소수는 10개 꼭 기억하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보시게 되면은 최대공약수하고 최소공배수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쵸? 최대공약수하고 최소공배수는 공약수, 공배수 공약수라는 것은 공통인 약수 중에 가장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최소공배수는 공배수, 공통인 배수 중에 가장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공약수나 최소공배수 모두 하나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약수는 하나 갖다 할 수 있겠죠 한 수 같은 거 그쵸? 근데 공약수랑 공배수 같은 경우는 공통인 걸 찾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 2개 이상만 가지고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나중에는 안 그래요 나중에는 안 그런데 최대공약수하고 최소공배수를 초반에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시간이 없잖아요 그쵸?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빨리 캐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가 구분이 잘 안 된다 라고 한다면은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좀 정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만 그쵸? 뭐냐? 최대공약수 둘 수가 있다고 할게요 최대공약수 구하는 방법 자체는 공통인 걸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랬을 때 마지막까지 나눠지는 거 그게 최대공약수고요 그 다음 최소공배수는 모두 다 나눴을 때 싹 다 곱하면 최소공배수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문제에서 보면 아는 내용이고요 그거 말고 구분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최소공배수를 L이라고 하고요 최대공약수를 G 그러거든요 보통 최소공배수 최대공약수 greatest list예요 자 구분법 구분법은 초반에입니다 나중에 필요 없어요 자 초반에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얘하고 얘 비교해 보면은 얘는 어찌됐건 간에 얘하고 얘에서 나눠서 만들 숫자예요 그쵸? 나눠서 만든 숫자이기 때문에 A하고 B보다 어떻게 됩니까? B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A하고 B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숫자를 나눠서 만든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L 최소공배수는 A와 B보다 작지 않다 크지 않다라는 것은 작거나 같다는 거고요 작지 않다라는 것은 크거나 같다 같을 수도 있어요 됐죠? 자 그렇게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수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지수법칙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게 크게 보면은 두 개 다섯 개인데 실제로는 다섯 개가 맞고요 그 다음에 조금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수법칙에서 A의 M제곱 교재에서는 M제곱 맞네요 A의 M제곱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그냥 A의 M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은 A의 M제곱 이렇게 안 하고 이 밑에 나와 있는 A라는 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밑이래요 밑에 있어서 요거는 지수라고 합니다 지수 됐죠? 자 그럼 밑과 지수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밑이 같은 두 수의 고분 지수끼리 더한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A의 M제곱 A의 M제곱 나누기 A의 M제곱이다 이렇게 되면 전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밑이 같은 두 수의 나눗셈은 지수끼리 뺀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M-N의 경우 플러스인 경우랑 같은 경우랑 그 다음에 뺐을 때 음수가 나오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얘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뭘 추가적으로 기억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M하고 M하고 같으면 어떻게 되지? 그럼 A의 0제곱이 됩니다 그죠? A 0제곱이 되니까 M하고 N이 같은 거면 얘네들이 같은 값인 거예요 그죠? 그럼 뭐예요? 1이죠 그럼 A 0제곱은 1인 거예요 끝 됐죠?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K제곱이다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는 N이 M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A가 하나가 있고 A가 세 개인 걸로 나눴어요 그럼 A가 두 개가 남는 거잖아요 밑으로 다시 A 나누기 A의 세제곱이면 A제곱분의 1이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3에서 1을 뺀 거를 분모로 보낸 거예요 그죠? 됐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K제곱이다 그러면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이렇게 단순화 시키십시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단순화가 된다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내용이 지수의 지수라고 제가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지수의 지수 지수의 지수죠? 지수끼리 곱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두 개 정도부터 적어보면 밑이 다르더라도 밑이 다르더라도 우리 교재에서는 N으로 통일시켰어요 N B의 밑이 달라도 지수가 같으면 밑끼리 곱하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밑이 다르더라도 지수가 같은 것끼리 나눈다면 이렇게 가면 돼요 됐죠? 자 이게 지수법칙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넘어가서 우리 응용수리력에 나와있는 내용도 한번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응용수리력 응용수리력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거리속력시간 일 농도 나이비율 금액 날짜요일 시계 여기까지 함께 보실 건데 이게 양이 적지 않습니다 많아요 자 근데 공식 위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공식만 기억한다 그러면은 제가 50점 빌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왜냐면 공식을 알고 있어도 그냥 공식에다가 일일이 다 하는 거랑 공식을 활용해서 무언가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식은 공식이지만 공식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만한 내용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거리속력시간인데 이 거리속력시간 같은 경우는 뭐가 주인공이냐면 사실은 속력이에요 속력입니다 이 속력이라는 게 뭐냐면 단위시간당 움직인 거리에요 움직인 거리 그렇죠? 단위시간당 움직인 거리고요 뒤에서 얘기를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a당 b 이러면 a분의 b입니다 a당 b 이러면 a분의 b에요 a분의 b 됐죠? 그럼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인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시간분의 거리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이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1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단위시간 1분이냐 1시간이냐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1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때마다 얼마큼 움직였느냐 그것을 속력이라고 하고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맞죠? 그 다음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래서 삼각형 그려놓고 외우는 거 아니에요 거 속 시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만 알면 50점이라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만 알면 물론 얘를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고지곳대로 고지곳대로 쓸 수도 있지만 그리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겠지만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부분 바로 뭐냐 간혹 문제를 보다 보면 출제자가 출제자가 의도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의도가 본의 아니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대비하는 겁니다 왜냐 시험장 들어가서 다 못 풀잖아요 시간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팁을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됐죠? 자 볼게요 지금 다시 식을 써보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 좀 정식으로 써볼까요?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입니다 됐죠? 이 공식은 방금 봤던 공식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첫 번째 속력 괄호 시간 괄호라는 것은 속력이 아니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괄호에 들어가는 것은 괄호끼리 묶이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속력이 속력은 거리와 비례한다 언제 비례하는 거죠? 시간 다시 괄호가 나옵니다 속력 일정할 때 됐죠? 자 왜 그러냐면 얘가 일정해요 얘가 일정하면 얘하고 얘는 비례하겠죠 얘가 두 배가 되면 얘가 두 배가 됩니다 거꾸로 얘가 일정할 때 얘가 두 배면 얘가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세 배면 세 배가 되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간혹 문제에서 속력이 가장 빠른 걸 구하시오라고 할 때 때로는 시간이 같다면 거리가 가장 멀리 간 거 이동거리가 가장 긴 거 그거를 골라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렵게 하지 말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간도 마찬가지죠 얘가 일정하면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는 겁니다 비례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속력 과 시간은 그렇다면 반비례 관계예요 얘가 많이 언제? 거리가 일정할 때 그래서 얘가 일정하다 그랬을 때 얘가 두 배가 되면 얘는 2분의 1이 돼야 된다 됐죠? 여기까지 알고 가는 게 100점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시간과 속력 사이의 관계 시간과 거리 속력과 거리 사이의 관계는 이러하다 까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속력은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하고요 유형 자체는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를 풀면서 습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이 있습니다 1 1은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1 보통 1의 양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의 양이라는 것은 앞에 전체 1의 양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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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양 을 구한다 그러면은 단위 시간당 1의 양 예를 들면 1시간이면 1시간 1분이면 1분 하루면 하루 그렇게 정해집니다 하루 시간 분 1의 양에서 초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초가 나올 수도 있죠 물론 자 그래서 시간당 얼마만큼 일하느냐 그게 문제에서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단위 시간당 1의 양에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일한 시간 얼마만큼 일했느냐 보통은 문제에서 얘를 줘요 그렇죠? 얘를 주고 얘를 물어봅니다 얘는 안 줘요 왜 안 주냐면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는 1의 양을 100으로 놓든 1로 놓든 A로 놓든 X로 놓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약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통 전체 1의 양은 1로 놓습니다 됐죠? 어차피 약분이 돼요 문제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1이다 됐죠? 보통은 얘를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간혹 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전체 1의 양이 얼마냐 그렇죠? 그러면은 자 정리할게요 만약에 얘를 물어봤다 그럼 얘를 주면 얘는 안 줘요 어차피 1이니까 됐죠? 근데 만약에 얘를 물어본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모두 줘야 돼요 어렵지 않은 거죠 됐죠? 그래서 둘 중에 어려운 게 뭐냐 그럼 일한 시간 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얘를 주고서 얘 1로 놓고 얘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형태가 일반적이 되는 거예요 왜? 얘를 구하는 거는 둘 다 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쉽다 됐죠? 자 그렇게 보는 겁니다 1의 양은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농도가 있어요 농도 농도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의 개념이 아니라 농도는 꽤 중요한 녀석이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농도는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고요 나오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다 맞힐 만한 유형이에요 근데 이 농도라는 것은 제가 뒤에서 비율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때 농도에 대한 얘기를 또 할 건데 농도는 비중의 개념입니다 비중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소금물에서 소금의 양이 얼마큼 들어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소금물이 전체고요 소금이 일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만큼 있냐 비중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이 농도 공식이나 소금의 양 공식에 국한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자료 해석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념 정립하는 데는 농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농도는 풀이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농도는 자 농도 첫 번째는 소금의 양입니다 소금의 소금물의 농도부터 볼까요 상관없는데 소금물의 농도 제가 예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소금물의 농도가 소금 물이죠 분해 소금 곱하기 100이에요 이게 소금물의 농도 공식입니다 맞죠 소금물의 농도 공식 자 근데 근데 여기다가 소금을 추가하거나 뺀다 그러면은 분모 분자에 모두 소금이 있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모두 다 소금을 더하거나 빼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물을 더한다 또는 뺀다 그러면은 분모에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소금물의 농도의 최대 장점은 뭐냐 식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일단 때려 박으면 나와요 여기다가 수치들을 집어넣으면 나온다고요 그죠 그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에요 소금의 양공식이 있습니다 소금의 양공식 소금의 양공식은 언뜻 보면은 간단하게 보여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러 이 수리랑 관련된 여러 강의를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농도 문제 풀라고 하면 다 소금의 양공을 풀어요 그러다가 틀려가지고 질문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 농도로 푸세요 그래요 농도로 푸세요 왜냐하면 잘 안되면 농도로 푸시라 농도는 무조건 되니까 그렇죠 소금의 양공식이 잘 안되는 이유가 뭐냐면 식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보세요 소금의 양공식은 소금 더하기 물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예요 언뜻 보면 이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언뜻 보면 간단해 보입니다 이거 자체가 맞죠 간단해 보이지만 식이 어떻게 되냐 보세요 일단은 변화전이 있어요 변화전 처음 상태 몇 퍼센트 소금물이 있다 이렇게 하는 첫 번째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떤 변화를 줍니다 물을 증발시킨다든지 소금을 넣든지 소금물을 쏟았든지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러해서 마지막에 변화가 어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결론까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금의 양공식을 세 번 쓰는 거예요 얘보다 낫다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식 세우는 것 자체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틀립니다 하다가 그렇죠 자기가 만약에 문제를 많이 틀린다 이쪽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냥 그걸 하세요 그런데 자기는 식을 잘 세운다 그러면 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꼬아지면 소금의 양공식으로 식이 잘 안 세워질 때가 있어요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농도가 같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농도가 같아 그럼 소금의 양이 같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농도가 같다는 것과 소금의 양이 같다는 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물의 양에 따라서 소금의 양이 다른데 농도가 같다라고 해서 소금의 양이 같다 그건 얘기가 다르죠 그렇죠 그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다 그럼 이걸로 가셔라 실제로 비중의 개념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자 거기다가 거기다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힘든데 지뢰의 원리라고 있어요 지뢰의 원리 일명 저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뢰의 원리 이러면 뭔가 어 그 물리 같거든요 과학 물리 같다 보니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그냥 간순하게 시소공식이다 라고 이름 붙이고 쓰고 있습니다 단순해요 뭐냐면 시소에 100km인 사람이 앉아있고 50km인 사람이 앉아있어요 그럼 둘의 받침점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받침점이 딱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쿵 내려앉잖아요 그렇죠 이 넷이죠 그러면 이 받침점이 어디로 가야 둘이 평형을 이룰까요 어디로 가야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어디쯤일까요 그럼 이게 정확하게 어느 쯤인 거죠 보세요 받침점까지의 거리의 비가 1대2가 됩니다 무게가 2대1이면 받침점까지의 거리는 1대2가 돼요 자 여기서 150km의 수는 몇 대 몇이 돼야 될까요 1대3이 돼야 돼요 여기가 150이고 여기가 100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대3이 돼야 됩니다 됐죠 무슨 얘기냐면 시소공식의 취지는 무게의 비와 거리의 비는 반비례 관계 됐죠 무게가 3배가 되면 거리가 3분의 1을 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됐죠 자 여기서 반비례 관계에 놓여있다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특별히 간단한 예를 조금 볼게요 간단한 예 자 10% 소금물이 있어요 100g 됐죠 그 다음에 30% 소금물이 있어요 얘는 몇 g이냐면 300g입니다 이렇게 됐죠 이 둘을 섞어요 근데 섞을 때 자 전원공식을 이용하면 답이 나오겠죠 근데 시소공식을 이용하면 바로 끝나요 보세요 10% 30% 30% 100g 300g 300g 자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얘네들이 섞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섞으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무게의 비가 어떻게 됩니까 1대 3이죠 거리의 비는 어떻게 돼야 돼요 3대 1이 돼야 돼요 거리의 비가 3대 1이 돼야 돼요 25%가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시소공식이에요 결과적으로 보세요 15대 5니까 3대 1이잖아요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나옵니다 물론 얘가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더하는 경우에 유효해요 물론 빼는 경우도 되는데 더하는 경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여러가지 저희 아이 예전에 보면은 어린이집 다니는데 보면 시소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3명이 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물론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럴 거면 그냥 계산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2개를 더하는 경우에 유효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서 문제에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역시 자료 해석에서 의미 있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됐죠 자 우선은 농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뒤에 나오는 나이, 비율, 금액 등등등 뒤에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경우의 수 등등등 이런 부분들은 다음 강의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